네, 오늘의 시그널은 TCK였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TCK 준비하셨네요. 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한다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로 반도체주가 좀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한다고 했죠. 근데 그 3강 중에, 메모리 바토지 3강 중에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자신감을 표현을 했는데 자, TCK는 지금 어떤 성장성이 있느냐. 지금 뭐 드래곤볼에서 천하제일 무도대회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천하제일 사키대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낸드플래시 얘기인데 주로 TCK가 만드는 포커스링 TCK는 포커스링을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거고 하나 머틸리에서는 실리콘으로 만들고 원위 QNC는 저기로 만드는, 커트로 만들어요. 그게 틀린 건데 어쨌든 포커스링,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링을 만드는 건데 식각, 저기죠. 계속 낸드플래시를 단수를 높이는 거에 지금 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론이 232단 생산에 돌입했고요. 삼성전자가 236단 생산에 돌입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238단으로 가장 단수가 몇 개 높은데 300단 이상 낸드플래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300층,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2030년까지 더 나가서 1,000층짜리 건물을 올린대요. 그러면 한 층을 청소할 때보다 1,000층을 청소하면 청소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TCK같이 포커스 링을 만드는 업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낸드플래시 세계 사키대회가 결국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3강이 이 자웅을 겨루는 가운데 결국에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링은 다 한 곳에서 나오는 거죠. 천하제일 사키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계속 재료를 계속 쌓아야 돼요. 1층에서 겨뤘어요. 그런데 또 필요해요. 2층에서 대회가 또 열려. 3층에서 열려. 200층에서 열려. 300층, 400층, 500층에서 열려. 계속 열리는데 빨리빨리 달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으나 결국 향후에 낸드플래시, 고단 쌓기, 이 운동 무슨 경쟁이 벌어지는 이 시기에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200단에서 1000단 가면 5배입니다. 하지만 그 공정은 더욱더 복잡하고 더 많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링이 소모되는 주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K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도 좀 함께 볼까요? TCK도 마찬가지죠. 60개월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2015년도 이후에는 60개월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저기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고 TCK가 일부 무슨 특허에서 약간 TCK의 손을 안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TCK의 어떤 모든 특허 장벽이 단 한 번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그런 것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0개월선과 20개월선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지금 최소한 내려오고 있는 20개월선까지는 다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TCK뿐만 아니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 부장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이유고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죠. 그래서 지금 이 적어도 최소한 14만 원 정도죠. 1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로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나신 분이 있다면 이격이 적은 반도체 소 부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제 2차 수익을 거두는 게 물론 2차 전지를 그냥 꾸준히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매매로 조금 더 초과 수익을 거두려면 배전반 중에 배터리 전기차의 이격을 활용해가지고 반도체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로 이익을 많이 거두신 분이라면 이격이 적은 반도체 소 부장으로 주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